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강철부대 전우회는 6부대의 뜨거운 단합력과 불타오르는 승부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이름하여 강철부대 올림픽 강철림픽입니다. 강철림픽. 올림픽. 저희 강철부대 시즌3에 출연했던 부대원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물영접, 실물영접. 첫 번째 부대 나와주세요. 처음 보는 거네, 다시. 대박이다. 누구지? 저 완전 처음. 특전사인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첫 번째 부대가 입장합니다. 육군특수전 사령부 특전사 배이정 팀장이 깃발을 들고 당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전사는 강철부대 시즌2 우승부대이자 시즌1 4강까지 오른 강호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대2 참호 격투에서 참호문호, 박문호. 707 홍공석을 들어 넘긴 각 코스 정승훈 대원의 활약상이 빛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특전사 충고 아니지? 지금 정승훈 심각합니다. 정승훈 대원 지금 동료 대원 뒤에 숨느라고 바빠요, 지금. 특전사가 입장을 마쳤고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해군 첩보부대. 유, 디, 유. 유, 디, 유. 어디, 유? 나옵니다, 나옵니다. 유, 디, 유. 유, 디, 유는 정보사령부 소속의 해군 첩보부대로 포기를 모르는 악바리 정신과 뛰어난 미션 수행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맨날 정장 입고 있다가 또 맨투맨 입으니까 달라보네. 나 순해 보인다. 왜 이렇게 순해 보이지? 미특수부대가 입장합니다. USSF 나와주십시오. 컴온. 또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셨대, 그새. 등장합니다. 미특수부대. 멀리서 또 알아보겠네요, 위 이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네이비실과 그린베레의 연합부대로 압도적인 피지컬과 실전형 대테러를 선보이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부대입니다. 미특수부대. 안녕. 동생합니다. 롱타임 너시. 롱타임 너시. 웰컴. 웰컴 투 코리아. 하이하이. 춥지 않습니다, 윌 춥지 않아요. 전혀 추워 보이지 않습니다. 코인. 가즈아유컬. 하이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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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해군 특수 전년단 뉴DT입니다! 나와 주십시오! 드디어 등장합니다. 시즌1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시즌2에서는 준우승팀, 강철부대 전통의 강어로 시즌3에서는 꺾이지 않는 불사도 같은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 추 MC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죠, 추DT. UDT. 이어서 등장하는 부대는 태코 용사 제707 특수 임무단입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707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착범석 홍범석 팀장을 필두로 최근 전역한 최종의 대원들이 모여서 4강 찰락 징크스를 깨고 시즌3 당당히 준우승을 거머쥔 팀입니다. 오늘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홍범석 팀장이 무릎 부상을 지금 당해서 약간 좀 쩔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즌3 준우승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범석 배원님, 저희 강철부대를 찍다가 혹시 부상을 당하신 건가요, 다리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하다가 다쳤어요. 다른 거 하다가? 네. 707 안 다치게 조심히 일당백해서 파이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강철부대 시즌3의 우승팀. 우승자. 육군 접포부대 HID입니다. 나와주십시오. HID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HID는 최강 대원 선발전에서부터 우위를 점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최강의 조합으로 강철부대 시즌3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HID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3에 참여했던 6개 부대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4명의 대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우회에 참여해줬고요. 한 부대, 한 부대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춥겠는데요, 너무 춥겠는데요. 아니, 패딩도 안 입었어요. 너무 춥겠는데요. 다 저녁에서 추워야지. 점포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정수문대원 손에 준 게 뭔가요? 만세 한번 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유일하게 핫팩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이 특전사 좀 약한데요. 수도 안 하고 있는 핫팩을. 유일하게 핫팩을 쥐고 있는 특전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누구. 김수원 대원. 쟤도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아유 오케이?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카즈. 카즈, 헤이, 부셔앤스 업. 헤이, 부셔앤스 업.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카즈. 헤이, 헤이. 카즈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여러분, 춥습니다. 이번 전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철부대 올림픽, 강철림픽으로 펼쳐지겠습니다. 이 강철림픽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강철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부욕을 자극할 만한 어마어마한 종목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대에게는 강철림픽을 기념해 특수 제작한 강철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철메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드리겠습니다. 순금. 순금. 도금이에요, 도금. 도금. 이미테이션 골드. 오케이. 이미테이션 골드. 저 메달이 끝이 아닙니다. 각 종목마다 어마어마한 특별 보급품이 상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한 종목 끝날 때마다 우승을 차지할 경우에 우승을 차지한 대원 출신의 부대로 저희가 특별 보급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목숨 놀아야겠다. 저거 무조건 따야겠다. 그리고 이번 강철림픽에는 특별한 룰이 또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룰이에요? 네. MC부대 6인이 각 부대의 명예팀장으로 강철림픽을 함께 뛸 예정입니다. 진짜요? 진짜로? 멀리 멀리. 저희 MC부대 6명이 누가 어느 팀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다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나 좀 가리고 얘기하세요. 형도 좀 가리세요. 미안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바로 다 알겠는데. 그러면 각 부대의 명예팀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특전사 명예팀장 점퍼를 벗어주세요.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해군 점퍼부대 UDU의 명예팀장. 과연 점퍼를 벗어주세요.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나다. 점퍼를 벗어주세요. UDU 세다. OK. 편리해. 편리해. 세계 최강 미 특수부대 명예팀장. 옷을 벗으세요. 원칙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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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해군 특수 천전단. 천전단. UDU 명예팀장. 좋아한다, 좋아한다. 잠깐 타임. 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왜? 벌써? 아, 왜? 이미 우승했다, 우린. 와, 저도 된다. 이미, 이미. 수고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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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조금 부러운데? 조금, 조금 부럽다. 정백이 웃는다. 정백이 웃는다.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어색해. 제707 특수이모단의 명예팀장이죠. 죄송합니다, 미리. 아이, 참.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좀. 반갑습니다. 오, 뭐야. 이리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도 저런 것도 대해주세요. 마지막,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저희가 납치해옵니까? 납치해옵니까? 이제 희철님 체력 저질인데. 빵, 빵꾸 한 명 캐리해야겠다. 어? 봐서 주세요. 와! 진짜 추워서 소리들인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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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 MC 부대들이 팀장, 명예팀장 자격으로 각 부대에 소속이 돼서 오늘 강철림픽 함께 달리고 뛰고. 땀 흘리면서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철부대 전후의 강철림픽을 시작합니다. 네! 야! 야, 들어올라. 우승, 우승! 우승, 우승 가자! 우승 가자! 가자! ENA 오리지널